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또 하락세가 많아지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얼마만큼 하락을 했느냐 이 하락 포인트가 하락 비율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알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 코로나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몇 프로 떨어졌냐면 33%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어요 이때 거의 1년 내내 하락했었는데 이때 떨어진 나스닥의 포인트가 마이너스 23%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하락폭도 꽤 센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번에 고점에서 여기 저점까지 떨어진 폭 있죠 지금 정확하게 마이너스 30%입니다 30.05예요 마이너스 30%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33% 떨어지고 반등 나왔는데 보통 이런 지수는요 뭘 보냐면요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RSI 지표가 보통 이런 개별 종목에서는 잘 안 봐요 그런데 지수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라든지 이렇게 속임수가 별로 없는 수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종목들은 또 지수는 RSI를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보조 지표를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안 보는 편인데 딱 하나 보는 게 RSI다 보면 상당히 신뢰를 볼 수 있다 자 보세요 지난 코로나 때도 이 RSI가 이게 과매도권이에요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권인데 이 과매도권에 왔어요 오고 여기가 저점이다 해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올라가는 동안에 보면은 과매도권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1월 달에 과매도권에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왔을 때도 이제 오고 나니까 반등이 나오고 떨어져도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과대 낙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과매도권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즉 여기서 떨어져도 거의 이제 바닥권으로 다 오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RSI가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RSI의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지난번 저점이 여기였어요 그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이어지면은 저점은 낮아지는데 그렇죠? 저점은 낮아지는데 이 RSI 지표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RSI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괴리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30% 떨어졌는데 지난번 코로나 때에서 33%가 떨어졌어요 자 30%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RSI가 과매도권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을 찍고 또 반등 나올 때가 됐다 자 30%니까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RSI 과매도권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가 또 한 번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맥락에서 봤을 때에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요 똑같죠? 지난번 작년 10월달에 요 RSI가 과매도권으로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1월달에 1월달에 과매도권으로 들어서고 나서 어때요? 반등이 또 나오고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을 내면서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저점을 깨고 2600을 깨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2550 찍으니까 RSI가 과매도권으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과매도권으로 들었으면 이렇게 파란색이 나옵니다 이런 파란색이 자 파란색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또 한 번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도 이제 바닥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카카오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를 지금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최저점까지 떨어진 게 33%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때 코로나 때 33%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8년도 때 이때도 굉장히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에요 이때 35%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졌던 때가 언제냐면은 2008년도 리먼 브로저스 사태 때에요 이때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960인가까지 반토망이 났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48%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인 어떤 공황에 가까운 사태였기 때문에 반토망이 났던 거고 그 외에는 아무리 안 좋고 1년 동안 떨어져도 35% 코로나 때 33% 지금 33% 그러면 거의 다 왔다는 얘기에요 이제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 빨간선 권했죠 이 빨간선이 뭐냐면 바로 엠벨로프 선입니다 그 엠벨로프에서 특히 주봉 엠벨로프인데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봐왔을 때 파란색이나 빨간색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더 밑에 있죠 최하단 빨간색을 닫고선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도 엠벨로프를 정확하게 찍고 반등 나옵니다 아주 신기하리만큼 정확하게 찍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급 정도 되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애들은 거의 외국인이 좌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제가 비율 말씀드렸죠 50% 이하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율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50% 이하로 50% 찍고 49% 이렇게 되면 들어온다니까 50%가 만약에 깨진다면 안 깨지고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도 외국인의 비중이 그런 것처럼 이 엠벨로프가 바로 그러한 외국인이 팔았을 때 가장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엠벨로프 빨간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걸 수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엠벨로프 빨간선까지 왔을 때에 바로 또 뭐가 나와요 이 RSI 지표예요 RSI 지표가 주봉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날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한 번 왔어요 이때 이때도 빨간색 엠벨로프에 닿았을 때예요 빨간색 엠벨로프에 닿고 그다음부터 또 반등이 나왔고요 2018년도에 가장 안 좋았을 때도 빨간색 엠벨로프에 닿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RSI가 거의 과매도권 근처까지 왔어요 자 이번에 RSI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빨간색 선까지 물론 여기까지 안 오고 내일이라도 이제 서서히 지지해가지고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죠 한데 여기까지 오게 된다고 한다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이런 거를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지표를 참고 삼아서 버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같이 올려놓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는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엠벨로픽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파란색에서 1번 엠벨로프 요게 2번 엠벨로프인데 1번 엠벨로프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 다음 자리는 요 빨간색 엠벨로프에서 그 다음엔 여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엠벨로프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떨어졌을 때는 파란색에서 잡는 거야 번갈아 가면서 왜냐? 여기서 반등이 파란색에서 나왔을 때 전고점 돌파를 못했잖아 이거를 만약에 깨고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파란색에서 또 잡아도 돼요 근데 이 전고점을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못 넘고 여기까지 밖에 못 갔죠 9만 6천원까지 가야 되는데 8만원까지 밖에 못 갔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파란색 엠벨로프 아니라 빨간색 엠벨로프 그 다음 2번 엠벨로프에서 잡아야 된다고 여기서는 1번 엠벨로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번 엠벨로프에서 왜 또 사요?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은 요 직전 고점 여기가 1번 고점인데 여기를 돌파를 했죠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1번 엠벨로프는 다시 또 1번으로 된다고 이해 가셨죠? 2번 고점을 여기 3번 고점이 못 넘어갔잖아요 못 넘어갔을 때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엠벨로프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엠벨로프에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니고 온다면 여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야 떨어지는데 불안해 죽겠네가 아니라 떨어질 테면 떨어져 봐라 내가 밑에서 사줄게 근데 난 살 돈이 없어 그러면은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 오면은 반등이 나오니까 좀 버티자 요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셨죠? 요거 설정은요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거 이북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 삼성전자 전용 엠벨로프 필살기입니다 요 PC하고 좀 달라서 제가 여러분께 요 삼성전자 필살기라고 엠벨로프 기법을 요렇게 이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요것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에 삼성전자 요렇게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이 카카오도 갖고 있고 네이버도 갖고 있고 다 물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드리고 뭐 네이버도 드리고 필요한 거 다 드릴 테니까 요기다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왜냐 요기 카카오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요봐요 딱 해서 카카오 엠벨로프 모바일 설정법 딱 만들어 놨어요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삼성전자의 요 저기 엠벨로프 설치하는 거랑 카카오 엠벨로프 설치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싹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봐봐요 카카오도 지금 봐봐요 카카오가 고점 대비해서 여러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큼 떨어졌냐면은 최저점까지 오늘 떨어진 게 53%에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카카오가 어디까지 떨어졌나 봐봐요 이때였어요 이때 이때는 유튜브가 많이 없었던 시절인데 2014년도 뭐 16년도 이때요 요때 이제 방송에 이제 많이 나가서 제가 이제 방송활동을 할 때인데 이때 저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 요때 카카오가 급등했다가 쭉 떨어지는데 2년 동안 떨어졌어요 1년 2년 동안 떨어지는데 이때도 떨어질 때마다 봐봐요 엠벨롭에서 요 엠벨롭에서 반등이 다 나오죠 예 반등이 나오면서 떨어져 그 1, 2, 3 세 번째 엠벨롭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떨어진 폭이 얼마만큼 떨어졌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쫙 떨어져서 저점까지 딱 떨어진 게 62%예요 62%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또 올라갔어요 거의 구분응성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번에 카카오가 또 이제 하락이 크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 떨어지는 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요 빨간색 엠벨롭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할 때도 말씀드렸죠 파란색 엠벨롭 받고 정고점 도파 못하면 빨간색 엠벨롭이니까 반등 또 나와 요번에 또 빨간색 엠벨롭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또 나온다 이거에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공포에 휩싸이지 마라 반등 나올 자리가 또 오고 있다 바로 요 엠벨롭 부자리가 또 여러분들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알려줄 것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요렇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 요기서 반응 나오죠 요기서 또 반응 딱 나오죠 요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알 수 있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카카오라 삼성전자 딱 해가지고서 보내주시면 홍주식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이 많이 빠져서 다들 공포심리도 많고 힘든 상황이지만 공포에 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에 산다고 덮어놓고 사는 건 아니고 바로 요런 분석을 통해서 또 반등 자리를 또 저점의 자리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너무 하락장애 고생하셨고 잘 견디시고 버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